프로파일 사진을 올리는 법 캔버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휴대폰에서 올리는 기능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데스크탑에서 사진을 선택하시고 사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세팅 누르고 세팅에 들어가면 자기 이미지 이때 눌러서 이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 사진을 선택 업로드 픽처 사진을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